그래서 진스킨 아직도 못쓰나? 아니 진스킨 언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야. 어쩔 수 없이 노틸러스를 먼저 써봐야겠군요. 빙들의 라일라이 터지냐고? 안 터져. 뭐야! 노틸러스를 왜 밴내! 오마이갓! 아 근데 노틸은 밴날만하다. 원딜이니까. 아 할 거 없잖아, 이러면. 아 이제 노틸한다고 말을 해놨어야 되는데. 아 몰가도 밴됐네. 몰가하고 싶은데. 아 심지어 1픽이네. 왜 트타 할 거야? 트타는 또 유미긴 한데 그죠? 트타는 유미인데 그지? 유미해야지. 오랜만에 발가락으로 게임 좀 해야겠다. 이렇게 두면 되겠죠? 이것도 예뻐. 이것도 예뻐. 이거 다 뭔가 특징이 있어서 예뻐요. 하얀색이야. 하얀색이 예뻐. 유미할 거야. 이번 판 좀 편안하게 해볼까? 가라 그러네? 트타가 안 오는데? 트타는 말 안 들어. 이거 먹을 거야? 아씨 뭔가 이상한데 이거? 아닌 것 같은데. 가봅시다. 어? 뭐야 이거 왜 바뀌었어. 오 이거 잡을만하다. 야 이거 잡자 잡자 잡자. 야 개꿀이다. 야 꽁짜다 꽁짜다. 꽁짜 킬이다. 꽁짜 킬이다. 어 눈을 뭔데? 야 전화 붙여야지. 아 아깝다. 뭐랄아? 이게 뭐야. 아씨 꽁킬 먹고 꽁킬 줬네. 그럴 수도 있죠. 아이고 멀어. 너무 느리다. 나 옛날에 유미로 기동신 샀거든 그래가지고. 근데 왜 그러면 안 될까? 기동신 사면 합류 빠르고 좋잖아요. 그렇지 않나요? 그래가지고 옛날에 유미로 무조건 기동신 샀었는데 그게 별로 안 좋다 하더라. 어 좋을 거 좋지 않나? 오케이. 좋았어 간닷! 펀치! 어이구 필살 버스 타기! 가자 가자 가자. 요요요요요. 여기 있다. 점화. 평타. 우와 내가 먹었다 나이스. 아싸 평타로 먹었다. 유미할 때는 고정시점이 편하더라. 관전할 수 있어. 으음. 알아서 잘 피해봐. 어. 주인장. 실드. 오! 잠깐만! 불취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안 되려나? 불취를 잡아보자고? 아니야, 아닌 것 같아. 아니야, 그건 좀 힘든 것 같고! 파밍이나 해! 불취를 잡아. 아, 먹을 거 좀 갖고 올 걸 그랬다. 과자 좀 가져올 걸. 이거 사고, 이거 사고. 안 돼! 같이 가! 같이 가! 주인! 같이 가! 택시! 오, 오케이. 아유, 다행이다. 휴, 아저씨. 바텀 라인으로 가주세요. 아유, 다행이다. 아유, 급했는데. 맛있어, 이거. 뭐냐면, 군옥수수 맛 아몬드. 아유, 어떡해. 할 게 없어. 아, 재미없다. 이렇게 재미없는 챔프가 있다니. 점프, 점프, 점프!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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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! 아니! 모험! 모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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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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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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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아줘. 아, 딜이 왜 이렇게 안 나와, 얘! 어쩔 수 없다. 됐다 타야지. 아이, 잘한다. 아이, 우리 팀 잘해, 잘해. 내가 가야지. 언니, 이거 추천템 써있잖아. 이거 사면 안 되나? 900원에 스킬가속 20을 누릴 수 있잖아. 900원 주고 스킬가속 20 얻기 힘들지 않냐? 완전 똑똑한 생각인데? 어... 야... 아니! 야, 가자. 어... 어 uma이다?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? 사이.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? 그렇게 off. 아, 아닌 것 같기도 하고? 아닌거같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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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니다 맞는거같은데 맞는거같은데 힐해주고 내려서 평타치고 또 타 아이고 이게 안맞네 아 아까워 야 트록스 심창왕 괜찮은데? 어 자르바늘 또왔냐? 아 트타 또 죽네? 나 간다아앙 안돼 트타야 또 죽냐 내가왔어 내가왔어 안돼 트타야! 아이고 죽었네 어신 먹어야지 헤헤헤헤헤헤헤헤 어 저거 잡지 아유 안맞지않나 아니 잡아볼까? 타고있을거 어신이 계속 들어오네 손잡나야지 하하하하 맛있다아 와 나 한번밖에 안죽었어 지금까지 어 우린 망한거같은데요 어어? 안되겠다 이거 빠져도 기동신 사야겠어 안되안되 항모가 안돼 좋았어 기동신 준비 간다 와 개빨라 근데 합류할 곳이 없는데 기동신 사서 뭐하냐 아니야 그래도 합류가 빨라야돼 이게 혼자서 적을 만나도 죽지않는다고 시야 확보하는데도 훨씬 좋구요 아무튼 좋음 어 이거 우리팀이 싸운다 여기에 이렇게 합류도 빠르게 합류도 빨리 할 수 있음 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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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 되고있는거 맞냐? 탈진 넣어주고 힐 해주고 퓨 해주고 퓨 해주고 좀 잡아봐 와드가 없어 와드가 오케이 내려서 평타 치고 퓨 하고 나이스 봐봐 이거라니까 못하니깐 기동신 너한테만 붙으라고 봐봐 이거라 근데 진짜 얘 아트한테 타는게 제일 효과가 좋은거 같아요 이제 구정시점 해놔야지 그럼 다시 시즈모드 간다 시갈거임 좋은 주인분께 입양되었습니다 아 근데 얘한테 계속 붙어있으니까 기동신을 산 의미가 없네 미션 뭐야 고무에 와드석 사기? 고무에 와드석이 뭐죠? 어 뭐야 죽여라! 와 내가 먹었다 하하하 난 독립적인 고양이라고 하하하하 먹지말래 난 독립적인 고양이란 말이야 먹을수도 있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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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쇽 어 고양이가 사람 밥 빼서 먹었다고 치사하게 그러시네 탈진을 뭔가 잘못 넣은거 같은데 어 어 야 너 그렇다고 너 버리냐 아니 탈락을 했는데 못 탔어 너가 봤잖아 좋아쓰 기동신 유미 간다 이속 개빠름 어 밑 님들 님들 밑에가 밀려요 야 덤벼락 카타리나 어 어떡해 내가 얘들아 억제기 지켰어 가자 아 나 근데 기동신 사가지고 타기 싫다 신발 사는 유미가 없어졌어 어 저 간다 가랏 오케이 아이고 끊겼다 W가 끊겼어 친구 힐 좀 해주고 오 빠르다 빠르다 가자 누누야 가자 아니 어디가 급통사고 어 누누한테 타는 것도 좀 재밌는데 이속이 빨라져가지고 쇼쇼쇼 쇼쇼 쇼쇼 집 가는 것도 편한 야 기동신이라 개빠름거 봐 쫓아가서 탈 수 있어 어 나 이속 439야 개빠름 용용용용용용 이누야 가자 요요요요요 잡자 요거 잡자 오오오오오 궁이 이상해 어 그래 속박했다 나이스 좋아요 최대 전력 잘랐고 누누 왜이렇게 귀엽지 저거 스킨 가자 아앗 야아 아씨 너 이속 믿고 탄건데 아이고 그거를 그냥 벽에다 갖다 박아버리네 쇽 아이고 저희도 들고 어 피가 쪽쪽 차네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괜찮은거 맞냐? 나 여기 타있어도 괜찮은거야? 이거 안전하냐? 안전한거 맞지? 안전한거 맞지? 오케이 오케이 피 개잘차 나이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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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하 우리 트타 잘 컸다 야 트타 만기했다 다시 원래 주인 찾아왔어 다시 잘 컸으니까 다시 주인이야 기동신이 있으니까 혼자서 와닿을 수 있어 어 뭐야 어 됐다 어허허 나 데리러 온거야? 고양이가 주인 안찾아가고 주인이 고양이 찾으러 오네 가자 어 생각보다 딜이 센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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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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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누누 왔다 누누야 또 어디가! 아오 정말 어 큰났다 왜 괜찮은거 맞냐? 뭔가뭔가뭔가 어? 어이구 나 W 끊겼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싸워 전투 고양이 오케이 나이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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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다 빠졌다 나이스 어 좋아 얘들아 고생했다 아유 그냥 놀면서 해도 이기네 야 기동신 유미 좋지 않냐? 아닌가? 좋은거 같은데 오 티타랑 딜량이 거의 비슷한데 이것이 유미? 그러니까 근데 기동신에 가면 단점이 코어템이 좀 늦게 나와 기동신 안쌌으면 아마 선물지팡이를 좀 일찍 살 수 있었겠죠?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되나요? 이수 이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